월요일에 여러분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매일 인데, 매일 인데, 그거는 전세 인데, 이름은 나름 인데. 그건 똑같아요, 여러 가지 이상을 이해하는데. 4? 그게, 그게 저기 이제 뭐, 저기, 여행당 부터에 어떤, 저기, 선반이 몇 번이든 불려있잖아. 우리 지금 거기, 지금 무게가 됐어. 너무 바깥다. 나야, 이제 삼치니까. 푸하하하하하하 푸하하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박진희